마지막 테스트 의자 빨리 앉지 않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알고 있는 빨리 앉기 이랑 달라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빨리 앉아 누구 잡고 막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서 하세요 네 오케이? 레디? 하나 둘 셋 신나! 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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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신나! 어둠 속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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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래 미울이 흘렀어 무슨 소리 없이 나 오케이 이제 곧 준비해 엉덩이 보호해 엉덩이 보호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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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왜 오 아 저 이 언니 잠깐만 이건 막내의 방탄이다 수영 언니 수영이 이 언니 공개 받아 야 언니 봄나 있잖아 맞아 제 부장이 꿈인 아이야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여기 이리 와 먼저 죽이자 그냥 아 그게 어디다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런 거야 엉덩이 터치 탈락 가 미안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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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했지 너 나랑 눈빛 교환했잖아 아니야 그 눈빛 교환은 잘 강한 뜻이었어 작별 일단 슬기 탈락 다음 누구 있어 아이린 랜드 완전 무서워 레디 다시 나도 레디 아이린 랜드 좀 더 얘기할까 나 할 거면 얘기해줘 내가 그냥 가서 안 줄게 왜 이렇게 삶을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 어떻게 해 갑시다 복지어 복잡하네 이렇게 사이가 내가 뭐 알겠어 음악 스타트 더 신나게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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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굉장히 왔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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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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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를 해 엉덩이 공격해 누구부터 할래 와 누구부터 할래 이렇게 편을 우리 왜냐 우리 동맹이야 우리 편을 할래요 보호해 어 이 언니 정성아 먼저 가자 엉덩이 보호해 엉덩이 보호해 엉덩이 보호해 가자 엉덩이 여기서 엉덩이만 안 닿으면 돼 웬디야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엉덩이 저쪽으로 그냥 내밀어 10 9 아 뭐 이 언니 못하겠어 오 웬디 스타일링 아 내가 힘이 더 surveys 아 아 아 아 에 나를 높이 나라 하연스 스페말 너무 센다, 너무 센다 안쓰럽다 나를 높이 나를 하는 순천에서 포기하는 건가? 롱 페스티벌처럼 여기? 엉덩이 터치 너 가 바이바이 여기 투샷값 봐주세요 또 음악 스타트 바로 돌려, 돌려, 돌려 고민해, 고민해 모르겠지만 준비 넥스트 둘이 남아서 대결할 때 생각해봐 둘이 남아서 대결할 때 생각해봐 둘이 남아서 대결할 때 생각해봐 무서워 빨리 공격해? 빨리 공격해 다시 정리가 더 힘 세 더 힘 세 더 힘 세 더 힘 세 더 힘 세 더 힘 세 더 힘 세 아 힘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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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나는 나 좀 건드리지 마 나 힘들 사람이야 힘들어 좀 앉아서 쉬어 힘들어 나 1등 하고 싶어 가자 나 1등 하고 싶어 가자 가자 거기 가 됐다 나 왔다 정하긴 도 웰컴 투 나의 자매여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리로 가시오 오케이 마지막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료로 좀 바뀔게요 앉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앉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앉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Ready? I'm ready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ready? 음악 스타트 오우 프로듀스 프로듀스 Let's go OK Yeah All right One, two 땡당이 너무 가까워 조금 떨어져 있어 의자랑 너무 가까워 조금 떨어져 있어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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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팔을 뚫고 이토록 고생 흔들고 난 이미 혹시나 하는 자들 알심 붙어 못해 즐기려는 척 난 없어 봐 좀 떨어져 있어 좀 떨어져 있어 좀 떨어져 있어 거짓말 저의 힘이 나의 힘이 아 아 싸웠 아 싸웠 어어 뭐야 아 싸웠 어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우와 오오 노은 언니 오오 역시 모는 좀 놀았어 와 와 엘덕 조이 스윗링! 이제 여러분 차렷! 이제 여러분의 환생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이 테스트 결과 누가 이런 거 맞을 건지 이제 결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노는 언니! 제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아침부터 수업 들어오자마자 딱 그 노는 눈빛 그래서 노는 언니! 조이! 조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모든 날 보고 예스! 예아맨! 선생님이 이렇게?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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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리즈 고 빠져! 어? 오케이, 그 다음! 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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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범생은 아까 누가 내 헨리 퀴즈가 제일 많이 맞췄지? 아이린생이 아이린 모범생!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이 분은 정말 대단 체육 부장 체육 부장 체육 부장 체육 부장 누가 할 건지 체육이 복이 체육! 체육고기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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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체육 부장 체육 부장 체육 부장 누가 할 건지 어? 제2부장 하고 싶어? 네 두 개 두 개? 체력이 엄청나다는 뜻인데 체력이 좋아 슬기는? 예? 야고 싶어? 예? 예? 야고 싶어? 오케이 그럼 뭐 하고 싶은 건 뭐 하게 해줘야지 오케이 먹백이 먹깨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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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먹백이 먹백이 누가 할 건지 축하해 우리 웬디 네? 널 대자 네 너 잘 먹잖아 오케이 됐어 그럼 마지막 오락 부장 우리 도라이 아 나랑 아주 잘 맞네 우리 생각 똑같아 축하해 아 땡큐 좋은 거야 나 지금 한국말 하고 있어 오 예 땡큐 포즈 포즈 아 다른 포즈 아 또 하나 더 아 도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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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서 오케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스피리버그는 거기 가서 음악 그거 해야 되니까 뮤직비디오 잘 찍길 바라요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럼 스피리버그 먼저 간다이 잘 가다이 잘 가다이 잘 가다이 잘 가다이 네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처음에는 어 프로듀서님이 준비하신 게임들이 과연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의심이 됐었는데 끝내고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헨리 스피리버그예요 헨리 스피리버그 헨리 헨리오빠 그날 뮤직비디오 찍는 날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캐스팅 잘 해줄 배역 잘 맡아서 저희가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뿡 뿡 뿡 뿡 오늘 나와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이번 역은 레드벨벳의 환생 환생 역입니다 윤종신 선배님의 명곡인 환생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저희 레드벨벳이 부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레드벨벳의 환생 역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트핑크입니다 이번에 레드벨벳의 덤덤을 리메이크하게 됐는데요 미스틱의 노예, 장제인, 퍼센트, 그리고 저 자이언트핑크까지 색달라진 덤덤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덤덤! 리믹스드 바이 미스틱 커밍숨!